이들 앞에서는 넥타이 부대의 마지막 카리스마까지 모두 없어진다. 바로 영국 팝의 최고 락굴 위죠. 제2의 비틀즈라고 불리고 있는 오아시스가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이들을 보기 위해서 자그마치 5천 명이 되는 팬들이 올림픽 공원, 올림픽 홀에 모였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 지금부터 함께 느껴보시죠.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그러나 결코 밉지 않은 팬. 오아시스가 결성 12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티켓발매 3주 만에 내한 공연 좌석을 모두 매진시키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공연이 열리기 전 기자회견장에서 두 형제를 만나봤습니다. 서로 개성이 뚜렷하기로 소문난 오아시스의 리암, 노엘, 갤럭의 형제. 동생은 오른손잡이, 형은 왼손잡이인 것 여러분 아셨습니까? 리암과 노엘, 등장하는 모습부터 달랐는데요. 형 노엘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도 여유만만 멋진 포즈를 취해주기도 했고요. 화면 동생 리암, 나사가 뭔가 하나 빠짐 듯한 모습으로 등장해서 들어 서자마자 앉아버립니다. 이렇게 급한 성격이 팍팍 느껴지는 가운데 단답형 대답으로 유명한 리암의 인터뷰가 슬슬 시작이 될 텐데요. 역시 특이해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빠질 수 없는 질문, 한국에 온 소감은 어떠신지. 한국에 대한 호의적인 느낌을 전한 노엘, 그렇다면 리암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짧은 대답 감사합니다. 거침없는 독설과 입당으로 유명한 오아시스, 한국 주요 언론사, 기자들을 모두 당황케 했던 오아시스 형제들의 말, 말, 말 함께 들어보시죠. 굉장히 특이하시죠? 그럼 정말 좋겠다. 네,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오아시스 형제들의 불화설.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함께 음악을 하는 걸로 봐서는 그 소문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기대를 쳐버리지 않는 노엘의 충격 발언, 동생은? 네, 짧은 대답 역시 감사합니다. 리암 씨, 그럼 이제 우리는 언제 다시 만나나요? 그거 누가 몰라요? 네, 리암 씨 말대로 그날 밤 오아시스를 만나러 오아시스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공연 시작 전인데도 팬들의 기대가 딱 느껴지시나요? 네. 올 스탠딩 공연이었는데요. 드디어 막이 막이 올랐습니다. 오아시스 공연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그 황홀함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는데요. 네, 동생 리암이죠. 쉬움 없이 오아시스, 오아시스를 외쳐댔던 한국 팬들의 열광.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우리의 오아시스, 약간의 미동도 없이 각자 살림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공연 전부터 공연회 이벤트는 기대하지도 말라고 엉터를 놓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밴드가 아닙니다. 그냥 노래에 들어서 아주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네, 이날 오아시스는 앵콜곡을 포함해서 총 19곡의 노래를 불렀는데요. 공연 마지막까지 땡큐, 헬로우, 그리고 곡목 소개 이외에는 어떤 맨들 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대단하네. 네, 공연 외에 다른 게 뭐가 필요하느냐? 노래만 하면 됐지. 이런 외치는 오아시스의 음성, 들리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네, 오아시스 없는 한국 팬들은 목마르다. 네, 오만함에 가까운 이 자신감이야말로 지금의 오아시스를 있게 한 힘의 원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세계적인 스타가 될 이유는 이곳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국에도 어서 빨리 다시 오셔서 냉소적인 웃음 다시 한 번 끝내주시죠.